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인들은 아마 단순화의 힘, 뭔가를 이렇게 단순하게 하는 것, 간략하게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그런 위력을 아마 잘 체험하고 계실 겁니다.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자도 지나치게 많은 종목에 투자하기보다도 본인이 생각할 때 업종별로 좀 분산이 돼야겠지만 좀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그렇게 투자하면 그러면 특정 업종이나 특정 기업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추격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죠. 단순화가 갖고 있는 힘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매력적이고 효율적이고 강력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생활할 때 생활 자체를 굉장히 간략하게 만드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죠. 그게 이제 몸에 완전히 배여 있어 가지고 몇 시에 일어나고 일어난 다음에는 방송 준비를 언제까지 하고 그다음에 식사를 언제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생활을 운영하게 되는. 그러면 머리가 복잡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단순화가 갖고 있는 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만나야 될 사람은 만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다 만남을 그냥 뒤로 미루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단순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식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식사도 간단 명료하게 하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우리 절음식 같은 거가 되게 건강식이라고 많이 불리는데 단순하지 않습니까? 복잡하지가 않고. 선거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간단하지 않습니까? 선거가. 그 선거를 여러분들 대만 보면 유권자의 눈을 벗어난 제외국민투표, 거소선상투표, 관내 사전투표, 우편투표 이런 거 일체 없지 않습니까? 독일 헌재가 여러분들 판결한 것처럼 전자투표기를 왜 못 쓰느냐. 유권자들의 눈을 벗어나서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종류의 기계를 쓸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눈만큼 중요한 cctv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눈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선거 마치고 투표함 이동하지 않고 현장에서 그냥 까서 여러분들 그냥 세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단한 선거를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게 만들고 전자투표기를 도입하고 개수기를 도입하고 투표함을 여러분들 옮겨 가지고 지역선관위 산하의 사박오일을 머물게 하고 cctv를 도입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해 가지고 야단 법석을 지어 가지고 선거를 구석구석마다 뭐죠? 손을 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복잡하게 만들면 그게 범인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 여러분들 장터 같은 데 야바위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야바위꾼들이 하는 게 뭐죠? 사람이 눈을 현혹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눈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복잡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헷갈리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화라는 것은 세상을 관통하는 지혜인 거죠. 한국 선거 선관위가 사전투표 조작을 안 할 생각만 하면 간단하게 해결된 겁니다. 그리고 1년에 9천억 예산 쓸 이유가 없는 것이고 모든 조직은 집중화되고 거대화되기 때문에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출하게 여러분들 지자체에서 여러분들 선거 운영하고 그냥 그것을 기획하고 여러분들 추진하는 데만 여러분들 있고 사전투표 없애고 그 뭐 통합선거인 명부라는 걸 만들면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의 핵심은 뭡니까? 사전투표 자수를 전혀 모르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100명이 왔는지 200명이 왔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선관위 핵심 관계자들 외에는 모르는 겁니다. 지금 사전투표 자수가 어떻게 개수가 되고 있습니까? 선거 관리위원회가 발표하는 것이 뭐가 됩니까? 그게 사전투표 자수입니다. 선관위를 어떻게 믿습니까? 선관위 사람들이 그동안 계속 무슨 짓을 해 왔습니까? 누구를 믿겠습니까? 선관위 사람들의 입을 믿으라고? 100명이 왔는지 200명이 왔는지 누구도 검증이 불가하네. 선관위가 발표한 게 사전투표 자수가 되니까 얼마나 장난질을 쳐 왔습니까? 그렇게 인생들 살면 안 되는 거죠. 나라가 선거 때문에 어렵게 되면 선관위 사람들도 다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정선거를 통해 덕을 보는 정당 사람들도 다 자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항상 성자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폐자가 되고 성자가 되고 기릉하복이라는 것이 다 돌고 도는 건데 단순화하자는 거예요 모든 게. 대한민국의 이런 국정운영의 기조가 단순화에 모여 있어야 되는 거죠. 복잡하게 직무를 만들어 가서 공무원을 계속 뽑고 공기업을 늘리고 그래 나중에 나라가 구도가 나면 그때 돼가지고 뭡니까? 지출을 그냥 줄여야 된다고 야단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뭐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시고 정신사납게 뭡니까? 네덜란드도 갔다 영국도 갔다 물론 대통령이 되면 또 나라를 대표해야 되니까 어디젠지 다니셔야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내치를 단단히 하고 여러분들 다니셔야 되지 않습니까? 썬 말씀을 하나 드리면 윤 대통령이 재임하고 나서 2년이 됐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본인이 대통령 되게끔 만들어줬습니다. 선거의 제도에서 그나마 필요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이 나나 관철을 못 시킨 채 4월 10일 총선을 맞이한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입이 천 개 만 개라도 이런 질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무책임하고 너무나 무능력하고 너무나 비겁한 겁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외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해가지고 위조투표지가 제3의 장소에서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름 해달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2년 재임하고 있는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하라 여러분들 관철 못 시키고 그냥 그 제도 그대로 4월 10일 총선을 맞게 된 겁니다. 결과 뻔하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우리가 초등학교 다 배웠지 않습니까? 사람은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갖고 살아야 되고 사람은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사람은 반듯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모든 사회가 이런 대법관들이야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여러분들 뭐죠? 잡탕이 돼가지고 이제 앞으로 애들한테 뭐라고 가르칩니까? 정직하게 살아라 어떻게 가르칠 겁니까? 선하게 살아라 어떻게 가르칠 겁니까? 가르칠 수가 없는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천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다가 잠시 뭐죠? 그냥 살다가 가는 건데 얼마나 이렇게 어른들이 돼가 부끄러운 짓들을 하고 사는 건지 선거를 단순하게 만들면 이 국민들이 4년 5년 뭡니까? 선거를 되찾기 위해서 그렇게 고함하고 노력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